미출구에 있는 한 기업이 지역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일러 무상점검에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고 지역 소외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재능기부 봉사입니다. 보도에 원태규 기자입니다. 미출구와 롯데알미늄 주식회사 ENM 사업본부 학산나눔재단이 사회공원 활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일러를 무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업이 미출구에 위치한 만큼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입니다. 대상은 미출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과 경로장 등 100여 곳입니다. 해당 기업의 직원들은 시설을 직접 방문해 보일러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합니다. 또 너무 낡은 보일러는 새것으로 교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미출의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학산나눔재단은 올 겨울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재단은 소외 이웃들에게 연탄나눔과 위기가구 지원, 학생장학사업 등을 펼쳐왔습니다. 학산나눔재단은 이 같은 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던 건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지역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더 많은 소외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NIP 뉴스 원태규입니다.